5과 나눔을 실천하는 팬클럽 문화 다음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요즘 뉴스에서 가수 배우와 같은 유명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농구선수와 같은 스포츠스타의 팬클럽에서 기부를 했다는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팬클럽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돈이나 쌀을 기부하거나 보육원이나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팬클럽 회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팬클럽 회원들이 처음부터 이런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팬클럽 문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촬영장에 도시락을 보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러다가 점점 다른 스타의 팬클럽보다 더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해주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용돈을 다 쓴다거나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부 스타들이 팬들이 주는 선물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나 팬들은 스타를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 방법을 찾다가 기부와 봉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부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스타숲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스타숲 프로젝트란 팬클럽 회원들이 모금한 돈으로 나무를 심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숲을 만드는 것이다. 또 소아암 환자의 가발을 만들 때 쓸 수 있게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팬클럽도 있고 스타의 생일이나 데뷔를 기념하면서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는 팬클럽도 있다. 팬클럽 회원들은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스타에 대한 사랑을 기부와 봉사로 표현하는 팬들이 늘면서 최근에는 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스타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팬클럽 문화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스타와 팬클럽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팬클럽 문화가 되었고